김기철 변호사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또 원래 9월 1일부터 텍사스 주에서 생츄어리 시리 밴이 집행될 예정이었는데 US 디스트릭 샌엔토니오의 올란도 가르시아 판사가 일시 집행 중지를 내려서 8월 30일이었죠. 지금 현재 집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연방 고등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순회항소법원에 어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가르시아 판사가 판단한 게 물론 텍사스 주는 텍사스 주의 공공안전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판사의 판단은 판단의 판단은 공공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만 사실상 보면 공공안전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사실은 이렇게 무차별하게 레이셜 프로파일을 해서 사람들을 신문하고 감금하는 것은 공공안전을 더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안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사실은 텍사스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오른팔이 돼서 연방법을 주의 그러니까 도시나 주에 있는 사람들로 하려면 연방법을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조에 연방 수정헌법 10조에 위배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상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아이스홀더를 붙이고 감금하는 것은 4조항에, 암법정황 4조항에 위배된다. 그래서 위헌일 가능성이 많다.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위헌일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집행하면 피할 수 없는 데미지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추방자일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지시킨다. 위헌일 가능성도 있고 또 만약에 위헌이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합원이면 괜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이것을 중단, 집행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텍사스 주에서 이것을 상소법원에 어필한 것은 이것이 위헌인고 위헌이 아닌고 또 물론 어필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중지됐는데 그것을 어필한 겁니다. 그것을 어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소법원에 가서 어필에서 지게 되면 다시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항소법원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생츄어리시리 벤 2, 세넷필 4가 집행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가능성을 보세요? 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를 통해서 압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주정부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조항이나 4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하기가 조금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그 면이 없다고, 그런 면이 없다고 보는데 이 판사는 제가 보니까 실제는 정말 이 판사가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레드 가르치아 판사는 사실은 공공안전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반이민정세에 대한 구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까지 판단이 되면 상소법원에서도 우리가 이길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상소법원은 그런 것보다는 주에서 주장하는 말을 주로 들어주거든요. 연방정부에서 하여튼 그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다카 폐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날 다카 폐지를 제프세션스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다카 접수를 받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다카에 해당되는 사람이 새롭게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연장 신청서는 어떻게 되나요? 연장 신청서는 10월 5일까지만 받았습니다. 10월 5일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한 달에. 10월 5일 이후에는 연장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대카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카를 받으면 노동허가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기한이 만료되기 전 15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0일 전에 되는 사람들은 10월 5일까지 연장 신청을 당연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만약에 10월 5일 이후에 연장이 안 되면 잔여 기간이 한 2년인 사람들도 맥시멈이 있을 거고 몇 달인 사람, 1년인 사람이 있을 건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워커퍼밋이라든지 소셜넘버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무효화된다는 건가요? 무효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서류물 이부자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 언더큐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최대 2년 안에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 다카, 이게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데 몇 번 설명을 드려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데요.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청소년 유예 프로그램이 2014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국회에서 드림버만을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릴 때 온 애들, 평균 연령이 6살입니다. 6살 때 온 애들이에요. 자기 잘못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 잘못 없이 부모가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사실 자기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 자기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2014년에 드림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드리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실패했을 때 오바마가 이들을 형정명령으로 구제를 해 주는 것을 우리가 다카라고 합니다. 다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카 80만 명 정도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인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오피스에서 지금 다카 클라이언트 한 13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25명 정도가 한인들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한 7천에서 1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많이들 또 염려를 하고 계신데 일단은 다카 새로운 접수는 받지 않고 연장 신청서 10월 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꼭 다카 혜택을 받으신 분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카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류미 비자, 불체자 신분이 되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데요. 원래 다카라는 게 디퍼 액션이거든요. 그게 뭐를 디퍼한다는 말인가 하면 원래는 이게 법으로 나온 게 법안이 아니고 행정명령으로 된기 때문에 행정명령 안으로 얘들을 일단은 불려드려야 합니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다카를 신청하는 것은 주방에 사실 접수한 겁니다. 주방에 접수하고 주방된 거를 연기하는 겁니다. 유예해 주는 겁니까? 주방된 거를 연기하면서 주방을 연기할 때 줄 수 있는 게 우리 노동허가를 줍니다. 그래서 주방에 벌써 이렇게 접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카 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들을 타겟해서 주방하지 않을까. 이미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요. 이미 리스트가 다 있죠. 그리고 그분들을 어떤 면에서 자진해서 주방 신청을 한 거거든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방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주방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행정명령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된 거기 때문에 신분을 줄 수 없는 거지만 주방을 유예할 수는 있다. 행정부에서. 그게 하나의 그게 위원이고 안위원이고는 나중에 판단해야 될 거지만 일단 오바마 정부는 미국 국회에서 드림법안 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얘들아 구제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장 우려가 다큐가 끝날 경우에 이미 주방이 접수된 사람들이 주방이 될 것인가. 주방이 될 것인가. 그게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는 건데 일단 이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 자기들이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이민세강 집행국 아이스라고 그러죠. 아이스하고 공유는 합니다. 공유는 하지만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주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도 그렇게 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와이드하우스에서 한 게 보면 이제 자기가 일단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표준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신분이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해라. 일단 또 그런 이야기도 백악관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일부러 접수된 걸 가지고 접수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추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 다카 신청할 때 리스트는 USCIS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추방을 또 집행하는 것은 또 아이스에서 또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유가 되고 협력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방을 그 리스트에 따라서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는. 그것도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말한 것은 다른 이유로 이민국하고 또 경찰에 연관이 되면 그 인포메이션을 아이스와 공유할 것이고 또 추방체제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상당히 조심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죄와 연관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한 케이스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 맞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여행허가서 신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카 학생들이 미국 처음에 들어올 때 부모님하고 들어올 때 불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불법으로 들어오면 신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카를 받아서 다카에 근거한 여행허가를 받아서 법적으로 들어오면 신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여행허가서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지 않는다. 이미 받은 사람은 괜찮나요? 이미 받은 사람은 괜찮다고 봅니다. 밝혔지만 받지 못하고 접수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접수된 케이스는 이민국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카를 이미 받고 그 혜택을 받은 많은 청년들 지금 6개월 동안 국회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을 모색하라 이런 발표 안에 같이 있었는데 그 부분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트럼프가 먼저 이제 한술을 뜬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일단 트럼프도 이제 많은 10개의 주에서 이 다크 오바마가 한 행정명령을 소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연 여부에 대해서. 그렇죠. 이미 소송한다고 그랬죠. 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중지시키고 6개월을 줬습니다. 국회에서 뭔가 이들을 두리머들을 위해서 뭔가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6개월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다카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그렇게 트윗을 했어요. 처음 대통령이. 6개월 안에 어떤 법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다시 다카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글쎄. 부활하는 건가요?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오바마가 한 것을 똑같이 트럼프가 한다는 것은 상당하게 힘든데 그냥 하나의 그냥 트럼프가 그냥 이건 그냥 말한 것 같아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의회에서 이 두리머들에게 법적 신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법안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지금 하원에서 제가 여기 한 한 달 전인가 나와서 말했는데 브릿지 법안은 이게 있습니다. 하원에 상정된 브릿지 법안이 사실 이 두리머들에게 조건적이지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주는 법안이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민주당이 전의한 건데 공화당 얘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게 법안이 패치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브릿지 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죠. 거의 똑같은 조건입니다. 다크와 똑같은 조건인데 이 사람들에게 조건적인 신분을 줍니다. 3년간. 그리고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옛날에 나온 두리머법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똑같은 대상들입니다. 벌써 나와 있지만 공화당에서 전혀 공화당 하면 전혀 얘기에 대해서 기색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가능한 것은 지금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경광화입니다. 국경지역광화법인데 또 특별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벽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말한 것처럼 멕시코가 페이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뻥이고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미국 예산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여도고 공화당의 여도입니다. 그래서 월 다 짓는 그런 예산은 힘들고 그래도 일부분적으로 일부분을 허용하는 지금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경 장벽을 위한 그 비용의 일부를. 일부를. 우회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거의 한 3천만일 되는 멕시코하고 미국하고의 국경에 벽을 다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벽이 많아요. 장벽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주위에는. 그런 벽대로 좀 더 강화하고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쌓는 그 부분은 아마 타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화당에서 원하는 법인데 그 법과 민주당의 브릿지 법안이 좀 절충된다. 그게 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브릿지 법안도 좀 수정이 되겠네요. 내용이. 그렇죠. 내용도 조금 수정되면서 이들을 구제해주고. 드리머들을 구제해주고. 트럼프가 이때까지 주장하는 월에 대한 비용도 예산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그게 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런 타협안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또 다른 어떤 타협안이 있을까요? 또 상원에 올라온 레이즈 이민개혁법안이 한 한 달 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지하는 레이즈 협안이 있는데. 이 법안은 사실 법적인 이민을 50%로 줄이는 겁니다. 합법적인 이민을 줄이는 거죠. 영수권 반만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이민도 이제는 자기 부인하고 스파우스하고 미성년자들 자녀만 할 수 있게. 형제 초청 다 없애고. 형제 초청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들을 초청하는 부모가 초청하는 것도 부모로 초청하는 거 다 없애고. 그리고 또 취업 이민도 점수를 줘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영어도 잘하고 투자할 수 있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렇고 그런 사람이고 점수가 높은 사람만 이민을 허락하는 레이즈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즈 법안은 미국을 가능한 백인 대다시주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게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화당이 원합니다. 그렇죠. 공화당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그거와 브리치 법안이 또 절충이 되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너무 많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레이즈 법안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게 있어요. 민주당이 타협할 수 있는 게 옛날에 2013년에 이민대개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그것도 68대32로 통과됐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1100명의 불법 체제자로 다 구제하는 겁니다. 10년간 이들에게 조건부적인 영주권을 주고. 10년 후에 점수가 많이 쌓이면. 일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해서 많이 쌓이면. 세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영주권을 주는. 그래서 드림뿐만 아니라 드림뿐만 아니라. 전체 언더큐먼트를 다 구제하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하는. 그런 개혁안이 같이 통과되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중심의 레이즈 법안. 반이민법과 민주당에서 이미 발의하고 주장하는. 그 이민개혁안이 서로 절충되는 그런. 절충돼서 브리치 법안까지 같이 포함돼서 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6개월간 어떻게 미국 국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드림머들을 구제하고. 또 드림머들을 구제하면서 좀 큰 그림으로. 드림머뿐만 아니라 드림머의 부모님들. 그 사람들까지 특별히 미국에서 뿌리가 있는. 자녀들을 둔 사람들까지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계약안까지 다 절충이 돼서. 통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기철 변호사님. 이 다카 폐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고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김기철 변호사님.